가자, 아까 나 준 거. 어, 뭐야? 어, 벗어. 어, 벗어. 어, 벗어. 어, 벗어. 어, 벗어. 이거 깨지면 안 돼, 이 아까운 거를. 오빠는 뭘 믿고. 오빠는 평범한 남자가 아니야. 이런 거 잘 떨어뜨려. 아기야, 아기. 야, 이거 어떻게 잘라? 칼로 잘라야지. 칼 줘봐, 형은 잘라줄게. 칼, 큰 칼이 없는데? 칼. 칼 없으면. 사내같이. 아, 자연이야. 맥가이버가 막 나오나요? 뭐, 그걸로 할 거야? 아, 원래는 이쪽을 둔다. 야, 이거 봐. 야, 이거 봐. 우와, 이야. 맥가이버다. 아, 지표로. 지표로 잘라줍니다. 더, 더 잘 잘려. 안전하게. 와, 진짜. 이렇게 해서 수저를 파먹으면 돼. 집게까지 없었으면 사실 이제 이장군 씨. 우리 또 살림난 이장군 씨. 형보다 모시러 와서 허벅지로 빡. 시바카 님까지는 좋았는데 정말 그것도 질질 흘리네. 배고프지? 응. 배고파? 배고파. 내가 좀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오우. 어떤 여자가 이렇게 이렇게 오면 안 좋아할 여자가 어떻게 있어? 아, 캠핑 요리. 자, 좋았어. 먼저 애피타이저 겸 해서 먹을 수 있는 거를 내가 조금 해 줄게요. 시원한 거 하나 먹을까? 시원한 거 먹어. 열먹었어. 캠핑에서. 지금 캠핑을 가는데 열먹었어. 와, 많이 입은 솜씨인데. 짜자. 이렇게 해서 전분을 빼는 거야, 형. 아, 맛있다. 와, 맛있다. 진짜 예쁘다. 와, 시원해, 시원해. 놀랐네. 아, 그 육수구나. 그 다음에. 열무가 있죠. 와. 와, 전사가. 와, 육수 맛있겠다. 와, 너무 좋아. 와, 냄새 너무 좋다. 와. 좋아요, 무술 넣어서 좋아. 와. 완전 보석이네. 와, 와, 와. 아, 수박통이요? 아, 진짜? 응. 수박 열무. 이건 대박이다. 와. 수박통 열무국수. 여름내 열무국수지. 달고, 짜고, 매콤하고, 시원하고. 다 있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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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어떻게 맛이 돼? 진짜. 수박이랑 너무 잘 어울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야, 진짜 맛있다. 면박을 어떻게 미래? 셋 다 둘 셋 하니깐 더 궁금해. 어떻게 이런 맛이 나지? 더 궁금해. 야, 이거 빵 빵을 낸다. 덜어두세요. 안 돼, 안 돼. 왜 혼자 다 먹어.